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이틀만에 다시 온 상암을 다시 도와주시겠네. 이번 활동은 내년 수업이거든요. 일단 지금 캠즈 위미고 수업이면 될 것 같아. 할렐라. 작년 10월에 만났는데. 안녕. 아, 처음은 아닌데 오랜만에 가서. 안녕하세요. 8차입니다. 이런 평룡적인 더위에 컴백이 안 돼? 굴판이야. 비와서 날씨가 최악인데? 날씨가 최악. 은혜인이 왔나? 일찍 도착한 김에 여기 좀 보려 볼까? 꽃 토이즘 들어가자. 와, 겁나 시원해. 오, 와사이옴. 오. 왔어요. 으응. 하시다가 하시다가. 누가 짰어, 지금까지? 카메라 안 짰는데? 아, 좀 말해. 뭐. 미치겠다. 다섯 씨부터 대비가 못 닿았어요 지갑 신분증 어떡해 뭔가 뽑는 게 제일 떨려 응 제발 오? 시집하네 와우 xi 안녕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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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너무 잘생겼어. 잘했어. 여러분 같이 셀카 찍으실래요? 셀카 찍으실래요? 아 리버스에 올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회사 처음 왔는데요. 네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에요. 너랑 항상 궁금해. 내가 항상 하는 거 아니지만. 나는 나한테 침착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오빠 항상 첫 순서잖아. 맞아. 아 그런 말로. 아 그런 말로. 진작 한 번 먹어봐. 아 굉장히 잘 먹었어요. 어 왔어. 어 왔어. 나 계속 먹고. 고마워 한 번이야. 안녕하세요. 저 회사 처음 왔는데요. 오케이. 처음 왔는데. 저 팔 치르면서 짓말 한 번 들었어요. 아 네. 시작. bane guns. 와 하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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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nécessaire 카드를 출항으로 related.. 챌린지 하죠. 하이라이 면. 하이라이 면. 아ăn과 bosch에 нет. 자! 제가 저돌을 처음 왔는데. 에inaire 발 염려. 저 monitored desperate οι Lucas Foundationn 예심했어요. 이거 축하해. 저 생긴 거 축하해. 안녕하세요. 저 처음 왔는데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오케이. 아 아닌데? 이거예요? 그 준비형이 있으면 돼요. 바. 바? 고마워요. 사실 유튜브 오르시고 있어요. 아 그거 저 아니에요. 아 이거 거짓말 하지 마. 아 그거 저 아니에요. 아 얘 반짝이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처음이에요? 네. 한국어 잘 아시잖아요. 저 일본어 공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래요? 언어를 잘하는 방법. 살아야 돼요. 네? 살아야 돼요? 그거 말해.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닌데. 주변에 그 나라 사람이 있어요. 아 친구가 있어야 좀. 아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아 그러면 저 일본어 좀 배워볼 테니까. 네. 다음에는 일본어로. 사이 진짜 다 코이. 다 코이 데쓰. 민 맘에 절. 아 아 저도 영콜. 응원해주세요. 저 천천히 뭐. 네네. 엄청나게 생겼어요. 응원할게요. 응원할게요. 저는 팬을 처음 왔는데요. 네. 잠시만요. 체리나. 민요. 어. 체체체체체체원. 땡큐. 아니. 근육 키였다 했잖아요. 아아. 근데. 또다빠가지고 못해가지고. 아니야. 그리고. 잡곡 한다고 들었는데. 잡곡이요? 잡곡이요. 잡복이요. 잡곡.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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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면서 혼자 생각하고 매력한 것 같아요. 장르는 딱이야. 무슨 모양을 좋아해? 아, 왜요? 오늘 처음 왔어요. 아니죠. 오늘 처음 왔어요. 아니죠. 아빠 바빠요? 멍청이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오, 너무 좋아요. 전통한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 상주생이 잘 알지 않아요. 우리 축하하고, 축하하는 게 기억나? 어, 예. 32도까지 축하했지? 아, 다시 또 봐요. 왜왜왜왜? 팬사 처음 왔어요. 처음 왔다고요? 왜왜왜왜? 완전 뽕빵 거짓말. 아, 아, 아. 아, 아, 아. 처음 왔어요. 오오옹. 가 진짜 미안해. 아, 우리 물어봐. 미안해. 아, 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 다들 너무 그런 거 같아요. 저거 왜 진짜 안해? 완전 택배야. 저거 왜 그래?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 야 밥만 하게 됐어. 왜 와 와 와. 왜 와 와 와. 저거 오늘 저녁에 안 해. 아직 뭐 좀 해요? 아니 저녁이에요. 그거 저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러고 뭐지? 데뷔 3주년하고 소감이 없대. 데뷔 3주년? 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쉬운 것도 좀 많은데. 그래도 뭔가 3년이나 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대기 축사해줘 기억나? 그때 영상에 있었거든. 내가 3개 있으면 더 축사해줄게. 그러면서 처음 왔을 때 어 처음이에요. 아니 아니. 오늘 엔딩 폭명적이었어. 근데 폭명적이라 뭔 말이야? 엄청나다. 엄청나? 나 그리고 도마츠를 하나 언니 봤다. 뭔지 왜? 무대 인사 보러 감. 안녕하세요. 저 처음 봤거든요. 저요 그런 말이야. 너 오늘 처음 왔어요. 유튜버다.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아야야. 코리아. 아야야.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나보다 왜. 겐토 챌린지 알아? 요즘 유행하는 거. 겐조? 겐토. 타르토 할 때 또. 뭐예요? 겐토 챌린지 있거든. 딱 너만 해야 되는 거야. 뭐야? 겐토 챌린지. 어 요즘 유행하는 거야? 그리고 내 별명 지어줘. 별명? 유튜버. 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요. 처음 왔어요. 오마이더에요. 내가 본인 전화는. 마이태. 와아. 드디어 구압. 아유. 그리고 나 처음에. 많은 팬분들이. 해빙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단 안. 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캐리아는 복종 공예 부대 보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 보자. 알겠지? 하겠습니다. 30주년. 어. 그때보다. 안녕. 안녕 보이냐? 대박 여러분 밥 다 드셨어요? 아니요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애교? 아 아 아 맞다 여러분들 요새 흉흉하잖아요? 돌아가실 때 조심히 들어가시고 웬만하면 혼자 혼자 다니지 마시고 삼사 부엌 다니시고 이용도 뛰고 다니지 마시고 아시겠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이따 갈게요 형 저는 이따 갈게요 일단 먼저 보내볼게요 김채린이요 네 감사합니다 뭐? 확대 안 되는 건가 내가 직접 가야 돼? 오 예 오 깨끗파야? 어 완전 언니 상축파야? 어 완전 상추 아무 맛도 안 나잖아 깨지면 너무 많이 나잖아 아 배우기랑 훨씬 많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냥 하지 말까 생각했는데 수업 뭐 했죠? 사이랑 슈퍼 사이치라고 동화춘 하나 언니 봤다 이러니까 문제 오늘 드세요 네 택시가 최고야 아니 오늘 그렇게 안 힘들어 완벽하게 행복한데? 아니 여기 앞에 있는데? 어 진짜? 잘 가 또 잡고 와 오 잡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시 차거든요 잘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